이게 얼마나 많냐. 얘들아! 야, 누군지 알 것 같아? 저 봤어요! 어디서 봤어? 텔레비에서! 텔레비에서? 네! 나는 맨날 봐요! 텔레비에서! 텔레비에서? TV에 나와요? 어? TV에 나와요? 시현이, 시현이 아빠인가? 거기, 거기, 그 여자의 아빠? 어, 맞아. 여자의 아빠들, 정답! 정답! 아, 경주구나. 얘들아, 안녕! 안녕, 안녕! 얘들아, 일로와, 일로와! 이리와, 일로와! 누구세요? 너 우리 확실히 모르니? 네! 텔레비에서! 알겠다, 새로, 새로 나온 초코 사수? 너 본 적 있어? 아니요. 아, 이거 아니요. 나는 봤는데, 나는 봤어요! 아, 봤어? 나는, 나는, 나는 맨날 봐요! 나 맨날 봐? 어디서? 어, 텔레비에서! 텔레비에서? 야, 우리 저 감독님 되게 유명한 축구 선수야, 알아? 이동욱 선수, 아는... 아저씨 아는 사람? 나, 나 츄프린이 돌아왔다 해서 봤는데? 어, 진짜? 나 츄프린이 돌아왔다 해서 봤는데? 어, 진짜? 시안이, 시안이 아빤가? 봤어요! 시안이 아빤가? 그렇지, 시안이 아빠들! 어, 뜯어줄게! 얘들아! 나 누군지 알아? 어디서? 어디서 봤어? 텔레비에서! 텔레비에서? 네! 츄프린이 돌아왔다? 거기, 거기 그 여자의 아빠? 거기 그 여자의 아빠? 어, 맞아! 아, 정답! 정답! 잘 챙겼다! 고마워! TV에 나와요? 어? TV에 나와요? 어, 그냥 가끔! 2. 2. 1. 2. 3. 3. 4. 4. 근데 손톱이 왜 이렇게 길어요? 형, 우리 기타 쳐줘. 기타! 기타? 기타 치면... 기타 치면 원래 손톱이 길어져요? 어, 길어야 돼! 왜요? 그래야지, 그... 칠 수 있어, 줄을! 악기 줄을 칠 수가 있어! 그려야지? 응? 하란지 칠 수 있어요? 어, 어, 여긴 짧아야 돼! 아, 여기 여기는 안 치니까. 그럼. 아,